괜찮아 다리가 안 움직여 다리가 안 움직여 잠깐만 있어봐 잠깐만 있어봐 우리 잘못 찾아온 거 같은데? 우리 나린이 다린이 지금 집에서 갑자기 도복을 입고 왜 이러는 거죠?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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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내가 말할 거야 태권로요 내가 말할 거야 내가 말할 거야 다들 뭐하시는 거야? 지금 왜 이렇게 싸워? 어? 얘 잘한다 뭐랬는데? 오 잘한다 잘해 지금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자 여러분 나린이 다린이가 태권도 대회를 나간대요 저기요 왜 이렇게 반응이 없어 반응 좀 해줘 종목이 여러 개가 있는데 나린이 다린이는 스피드 발차기와 높이 뛰어 앞차기 아 그렇게 해 이거 좀 연습해야 되겠는데? 아니야 거기 먼저 들고 있어야 되는데 요즘 안 하고 뭘 들고 있어? 이거 우리 편 같은 거 편 들고 있어야 되는데 오빠 요거 지제로 해 아 야 내 얼굴이잖아 야 요거 지제로 해 야 이거 지제로 해 해봐 해봐 아니 이게 뭐야 야 나린이 해봐 애들 키보다 큰데 야 야 우와 우와 두번째는 이제 스피드 발차기가 뭐예요?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뭐야 야 이거 맞아? 맞아 여기 옆에 이렇게 돌려차게 해야 되는데 총총총총하는데 아니 여기 돌려차게 해야 되는데 오케이 알았어 뭘 돌려차요 시작 올라오는 자 시작 시작 알이 나 시작 똑같이 오십 개 잠깐만 이 친구는 진짜 재기차지네 다린아! 너 이렇게 연습해서 대회에서 상 받을 수 있겠어요? 아 이거 큰일 났는데? 안되겠습니다 오늘 다린이 나린이 이렇게 자세도 좀 교정해주고 연습을 시키려고 했는데 태권도 고수님을 만나러 가야겠어 태권도 고수님은 어떻게 섭외하셨어요? 도리라고 알아요? 도리는 니모 친구 도리인데 도리가 도리야? 니모 친구 도리 아니에요? 도리가 태권도 고수래요 초대를 해줬어 집에 놀러 오라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버섯도리가 태권도를 잘하는 걸로 기억하거든? 검정띠? 엄청난 고수님인데요? 고수님한테 너네들 잘 배워가지고 태권도 대회 우승하는 걸로 한 번 할까? 우승하는 걸로? 어때? 도리 오빠한테 가? 배울 거야? 빨리 가봅시다 야 빨리 가자! 빨리 가! 우리가 오늘 도리 집에 처음 가는 거잖아요 고수님한테 배우려면 뭔가 선물을 좀 사가야죠 그리고 그날 우리 집에 도리 왔을 때 생일이었대다 아리나 오빠 진짜요? 말을 안 해서 몰랐어요 난 알았어 나는 도리 영화 사 얘기해줬어? 왜 우리한테 얘기 안 했어? 그럼 축하축하 해줬을 텐데 버서 사! 버서 사! 도리야! 도리야! 버서다! 버서다! 생일 축하한다! 생일 축하했다! 늦었지만 축하한다!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좀 사다 줍시다 아... 어 겸사겸사 아이스크림 케이크 안녕하세요 저쪽에다 저쪽에 헉! 이거 뭐야 이거 사갈까? 대박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가자 가자 우와 형 엄청 좋아하겠는데? 도착했습니다 마리나 불러주세요 어? 어? 어 열렸어 문이 그냥 열렸어 들어가 보세요 어?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자동문이야 응 아 자동문은 처음 보여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뭐야 아니 여기 뭐 여기 상가에요? 자동문 에? 저희 불 좀 켜드릴게요 고수를 좀 만나러 왔는데 고수요? 네 잠깐만요 어머 잠깐만 어떡해 귀여워 너 이름이 뭐니? 우유야 우유 우유? 어 귀여워 어떡해 일단 선물을 좀 고수님께 드리고 네 우리 고수님 고수님 저 저 저 야 뒤에다 형도 좀 어디 가니? 날이 다르니까 마침 태권도 대회에 나가는데 아 잘 찾아왔네 아니 여기 아니죠 태권도 할 줄 아세요? 하하하하 어떻게 괜찮겠어? 검은띠라며 네 그래 얘네 좀 도와줘라 그래서 좀 많이 엉망이더라 우리 왜 왜 고수님 네 우리 집 구경 좀 잠깐 해도 돼요?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동안 우리 도복 좀 우리 고수님 도복 있어요? 예 도복 갈아입고 좀 전수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저기요 도망가지 말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난 여기가 제일 궁금했어 어 여기다 여기 뭐가 있는지 진짜 궁금했거든?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네 올라가면 진짜 궁금해요 아 저거 홈집 아니야 오빠? 네 오오 그리하고 한 3일 있었나? 누가 하는 거예요? 제가 한 3일 있었어요 아 올라가보자 제가 몰라 궁금해 궁금해 아 여기가 왜 그 저거 오빠 카메라 들고 들어가서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입구가 되게 지금 조그만데 들어갈 수가 없어 지금 그 비밀공간인데 비밀공간 야 야 이거 진짜 몰랐어요 여기 우리 집의 제일 비싼 것들인데 아니 잠깐만 있어봐 근데 왜 보석벌이 촬영할 적에 이 공간을 왜 아니야 했어 보여줬어요? 아니 와 이런 공간 너무 좋지 예 이런 식으로 계단을 타고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야 이게 뭐야 완전 대박이야 야 한번 보세요 이야 지금 컴퓨터가 몇 대가 있는 거야 지금? 불 좀 한 번 끌게 와 이게 지금 화면으로 다 잡히지 않을 정도로 여기 뭐예요? 이게 지금 딱 보니까 잠깐만 얘는 비싼 거야 여기 놀지마 왜요? 야 하나 700만 넘어 본체만요? 어 본체만 챙겨! 우와 안 돼 안 돼 와인 냉장고 아니에요? 아니요 그 카메라 냉장고 카메라 냉장고가 있어? 카메라 냉장고? 카메라 냉장고? 카메라 제습파 진짜요? 뭐라 그러는 거야 지금? 몰라 챙겨 그냥 챙겨 아니 여기 지금 돈이 얼만데 여기 지금 우리 고수님이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면서 왜요? 문제가 생겼대요 옷이 너무 작아 무슨 문제야? 옷이 너무 작아 옷이 너무 작아 아 그래 괜찮아 다린이가 옷이 너무 커 지금 다린이 도봉이 너무 큰데 바꿔 입을까? 아니요 이거 검은띠 검은띠 도봉이 야 이거 너무 작아 이거 이거 검은띠 이거 오빠 자랑 이제 알아 너무 재밌다 야 영상은 재밌다 다린이가 네 대회를 나가는데 스피드 발차기랑 또 뭐였지? 아 제가 높이뛰어 아 높이뛰어? 발차기 발차기 두 종목이야 근데 높이뛰어 발차기는 좀 그래도 하는데 스피드 발차기 때 자세가 진짜 엉망이다 아 아 나 다리 저기까지 안 올라가는데? 아 나 까먹었어 괜찮아 다리가 안 움직여 다리가 안 움직여 잠깐만 있어봐 잠깐만 있어봐 우리 잘못 찾아온 거 같은데? 엣지 엣지 아버님 어떻게 된 거야 아버님? 아니 내가 고수가 많다니깐 해보세요 물어봐봐 그래야 한 번 해봅니까 할 수 있는지 진짜? 아 이 막기 뭐 막기 해요? 내 차기만 해봐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스피드 발차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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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가 있어 괜찮아 아니 아니 고식님이 여기 계셨네 아니 빨리 벗어 빨리 벗어 스피드 발차기 알았? 스피드 발차기 어 스피드 발차기 다리가 해봐 오오오 Stelle 어beree 오오오오오 아 sack 어이 그렇지 야 여기 하니까 왜 이렇게 이거 아니에요 고승님 보여주시죠 할 줄 알아 할 줄 알아 나 이런 거 안 했는데 뛰어보세요 자 아니 뭐하는 거야! 아니 잠깐 잠깐. 이거. 여기요. 이거 주세요. 아빠 스미드 발차게 해봐. 자. 우와 파워가 달라. 아니. 뒷버스 보면 괜찮았거든요. 근데 안 벗을. 근데 나린아 우리끼리 연습하는 게 나을 거 같아. 우리 그냥 케이크 먹자. 케이크 저거 열어봐. 우리야 이거 되게 신상이야. 뭐야? 이거 케이크야. 저거 저거 저거. 이거. 뽑으리네. 이 안에 아이스크림이 들어있어.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어디로 어디로. 오. 오. 민규야. 너무 예쁘다. 지났지만.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아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왜 그래요 갑자기 소리를 질러요. 이거 뭐해? 이거 저희 집 고양이들이. 그러지 않나요? 네. 놔두고 있을 거예요. 이거 올려두면 고양이가 안 올라가거든요. 여기 앉았어? 자 여러분 저희. 우리 집에서 재밌게 놀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우유. 우유. 귀여워. 여기 봐요. 고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